의정부시의 새로운 얼굴들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15일 신규 공무원 76명이 임용식을 갖고 공직생활의 그 출발을 알렸는데요. 설렘이 가득한 얼굴에는 새내기의 수줍음이 묻어납니다. 이날은 부모와 각 부서의 멘토 200여 명도 참석해 함께 축하했는데요. 안병용 시장은 신규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신규 공무원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셔들, 부모와 각 부서 멘토들은 신규 공무원들에게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의정부시 공직자로서의 힘찬 출발, 의정부시 가족의 일원이 된 긍지와 자긍심을 일깨워줬던 하루, 새 일꾼들이 일권나갈 의정부시의 내일이 기대됩니다.